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드디어 여성시대의 악행이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내용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실 뭐 이제는 기대도 안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84만 회원수의 커뮤니티에서 여성판 n번방 외국남 나체 사진 올리고 성희롱 이라는 기사가 두두등장하게 됩니다. 기사 요약글을 보시면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회원들이 데이트 앱에서 만난 외국 남성에 개인정보 불법 촬영물 공유 미성년자 성범죄 대상 수위 높은 성적 표현 대다수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 가능까지 아주 강도 높게 여성시대를 향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커뮤니티에서 외국 남성은 인격이 말살된 성적 욕망과 소비 대상으로 주로 언급된다. 라는 아주 시원한 문장과 함께 여성도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말하며 여성시대의 뼈를 박살내는 기사 내용을 보여주셨죠.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제 밤에 이 기사를 보고 온몸의 전기가 찌릿찌릿거리는 기분이 들었고 곧바로 실제 저 기사가 쓰여진 게시판에 들어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저 기사 속 주인공이 되는 여성시대 게시판은 양남 가볍게 만나는 여성 인권운동가들의 사담이라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을 들어가면 남성들의 얼굴을 비하하는 사진이 바탕화면에 돌아다니게 되고 한남 퇴치 허버허버 웅행웅이라는 한남 퇴치용 부적과 함께 공지사항이 적혀있습니다. 피임을 미처 못했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여시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기적인 성병검사 확실한 피임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라는 놀라운 수준의 공지사항을 우리는 이 글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여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발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기사를 쓰는 거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또한 기사의 내용을 공유한 글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여자 가오 다 뒤졌다 남자들 성매매 후기나 잡지 못 졌단 걸로 기사를 쓰냐 라는 식으로 여자가 여자가는 기사 썼다고 가오 떨어진다는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으며 나 방금 기사 보고 왔는데 위대하고 건실한 여성인권운동가들의 사이트에서 그런 글이 있었냐 말도 안 된다. 남자들 정보 공유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네 한국 여자는 원래 이렇게 남자 신상 공유해도 된단 말입니다. 여시들 나 빼고 그렇게 좋은 걸 보다니 너무하네. 와 충격이야 여시에서 저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남염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나 몰래 재밌는 거 하고 있었네 충격. 이라는 식으로 마치 자기들은 몰랐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님들. 여자들 종특 나왔습니다. 이미 사건은 벌어졌는데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뭐야 나 빼고 여시에서 남자 N번방 만들었어? 이거 여시 같은데 N번방 기사찐이야. 촬영물 공유 미성년자 있는 거 실화야? 라는 식으로 그녀들은 벌써부터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과 자신들의 자아를 분리하기 시작했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건을 일으킨 건 여성시대이고 사건의 범인들도 여성시대 회원들인데. 당사자들은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인 마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저 모순된 모습. 만약 미국 백인 남성들이 홍대에서 만나면 무조건 벌려주는 한국여자 신상정보 명단. 이랍시고 82년생 김지영 동양인 동두천. 키 작고 성병 걸리고 허위 미투 가끔 하고 콘돔 충임 남친 있어도 클럽에서 쉽게 벌리는 전형적인 한국여자라는 식으로 신상을 공유했다고 쳐보겠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그 사실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이 세상은 기형적으로 남성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성이 당하는 성희롱에는 남자가 찌질하게 그런 걸로 화를 내냐라는 식으로 덮어버리는 안 좋은 문화가 생겨나고 있죠. 여성의 성만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닙니다. 남성의 성도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이고 여성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잊어버렸을 뿐인 겁니다. 점점 공론화의 목소리를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부디 저런 기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링크를 통해서 기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네이버에 여성판 N번방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가신 다음 기사 조회수 한 번씩 늘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저런 기자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길 바란다면 부디 저 기사에 꼭 찾아가서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